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.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하나가 결국은 2조원으로 대우조선을 인수하네요. 2008년도에 인수했으면 6조를 줘야 되는데 싸게 산 거죠, 2조원. 과연 잘한 결정일까? 200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4년 정도 회사를 본 거죠. 그때 예를 들면 실사를 들어가는데 노조가 막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국화약의 김성현 회장에 인수를 못했지 않습니까? 오늘 기사를 보니까 6조원짜리 회사를 2조원에 매입을 했는데 국가로서는 잘 안 겁니다. 주인 없는 회사를 오래 가져가 봐야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. 그러니까 대우조선을 너무 싸게 팔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기업에서 누가 맡아서 해 주겠다 그게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. 산업은행장도 아마 그런 비난이 있겠다고 기대했겠지만 그래도 파는 게 낫겠다. 주인 없는 조직은 뭐 이놈 먹고 저놈 먹고 다 먹는 거지 않습니까?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을 하나그룹에 매각하기로 했다. 매각가는 2조원 수준이다. 유상정자의 한국화약 계열사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. 매각 이후에 55.7% 수준 산업지분은 28.2%로 줄어든다. 산업은행은 26일 24일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. 이에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여의도 수출이 번영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에 이루어져서 대우조선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. 주인 없는 회사를 오랫동안 끌어가 봐야 좀 파는 쪽에서는 아쉬움이 있겠죠. 2008년도에 6조 이상 정도 시장 가치를 받았는데 2조로 줄었으니까 3분의 1로 상관하니까 한국화약그룹은 계열사들이 다 아마 출자를 하는 모양입니다. 한국화약에어로스페이스, 하나시스템, 하나인팩트파트너스, 하나에너지산화 자회사 세계가 천억을 각각 유상정자해가지고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신규자금으로 대우조선에 공급한 자금이 4조천억 4조천억보다 훨씬 더 집어넣었을 건데요. 제가 기억하는 한 10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손실은 3조 5천억, 대손충당금 1조 6천억, 주식송상규모 1조 8천억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한 9조 정도 지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08년도에 매각 추진 당시 6조 7천억이었던 기업가치가 2009년 현대중앙과 합평을 추진할 때 1조 6천억을 쪼그러들었다. 이렇게 물건이든 뭐든 간에 파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어쨌든 한국화약의 김성현 회장은 과감한 베팅을 총해가지고 대우조선을 결국은 품게 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. 어련히 고민했겠습니까? 돈이 2조 원 정도 투입되고 그 다음 딱 시작되면 또 운영자금들이 필요하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결정을 잘했다,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. 다만 문제는 참 노동조합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? 노동조합이 강하고 조선읍이라는 게 사람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? 사람을 많이 쓰는데 지금 조선읍을 맡아가지고 SK는 하이닉스를 인수해가지고 그룹위에 사세가 엄청나게 도약을 한 거죠. 정말 M&A를 최태훈 회장이 참 잘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조선읍에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은 미래와 관련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잘 안 했겠냐 생각이 되지만 과연 잘한 결정일까?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. 그러면 사업가들은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습니까? 모든 게 타이밍이 어쨌든 6조짜리 회사를 2조 원 정도 인수했으니까 잘 산 거죠. 잘 샀느냐 정상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정상화가 되면 이제 또 하나그룹의 사세가 굉장히 성장하는데 크게 이력을 할 건데 노동조합이 저렇게 강한데 참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느냐 김선영 회장이 재계인사들 가운데 보수기질이 좀 강하신 분이고 하니까 노동조합도 아마 그렇게 이제 궁합이 또 잘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백맨 선생처럼 같은 분이 아니고 통이 크고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. 정부로 좀 큰 뭐죠? 부담거리를 해소한 겁니다. 임신사님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단 수고해주십시오.